1분동안 마주보며 당연하지 게임 나 첫인상 보니까 사귀고 싶지 당연하지 너 아까 내 입술에 뽀뽀하고 싶었지? 찐한 친구 안녕하세요 찐한 친구 시즌2 남사친으로 출연하게 된 래퍼 레원입니다 찐한 친구 시즌2에 출연하게 된 진절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 영지는 확실히 아닐 것 같고 잘 모르겠어요 예상이 안됩니다 음식에 좀 진심이어서 먹짤알인 그런 친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바타로 소개받는 건 예상 밖인데요? 저도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좀 신박한 만남이지 않을까 이름을 정하겠습니다 제가 달리기가 개빠르거든요 별명이 람머스였어요 그래서 용산에 사니까 용산 람머스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품의 꾸미기 지금의 외관의 모습으로 꾸밀게요 눈이 너무 크거든요 지금? 양심은 챙겨야죠 이런 룩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 제일 비슷한 것 같아요 파란색 반바지 이거 거의 그냥 길이까지 똑같은데? 그리고 입술색 좀 하이틴스럽게 하려면 글로시 립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저 같죠? 아이섀도우로 포인트 주고 옆에서 좀 볼게요 너무 좋아요 지금 너무 좋아요 지금 이 착장 그대로 남사친을 한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근데 랜드를 만들어야 된대요 랜드가 종류가 많아요 벚꽃 엔딩 방송국 빌리하우스 봄이기 때문에 벚꽃 엔딩 그럼 만들면 여기 와요 그 사람이? 오 근데 여사친은 언제쯤 오지? 누가 나오실지 접속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오 됐다 어디 계시죠? 저 뒤에 있어요 고맙습니다 아름다우시네 오늘 제 옷이 어떤지 좀 평가해 주실 수 있나요? 너무 가까이 오지 마세요 부끄러워요 얼굴을 좀 가까이서 보고 싶거든요 지금 제 얼굴이 진짜 얼굴이에요 이게 너무 훈훈하게 생겼는데 너무 아름다우신데요? 여기 따라오세요 여기 자주 와요? 여기? 아니요 저 처음이에요 오 귀를 잘하시네 누구랑 와본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01년생이요 01년생? 22살 됐습니다 저도 01년생인데요 어 진짜요? 네 01년생? 01년생 누구있지? 혹시 그 분 아세요? 이영? 그 아니다 죄송해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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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래요? 키가 어떻게 되세요? 저 몇일 것 같아요? 이 가상세계에서 보기에는 저랑 비슷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큰 것 같은데? 어 머리가 크신 것 같아요 혹시 연예인 중에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이상형이요? 네네 박규영 씨라고 박규영님 스위트홈이랑 싸이코지만괜찮아에 나오신 혹시 이상형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싸이코지만괜찮아에 나온 김수연 씨요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그 둘도 여사친 남사친 그러니까요 약간 그런 느낌이니까 네네 저희가 그게 돼보는 게 어떨까요? 약간 하위호환으로 저희 좀 걸을까요? 네 따라와요 제가 여기 자주 와가지고 혹시 지금 하시는 직업 여쭤봐도 될까요? 아 저 직업이요? 네네 지금은 음악 쪽 취미로 하고 있어요 아 음악 짧게 한 소절 들려줄 수 있나요? 아 알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긴장해가지고요 지금 아 네네 처음 보는 여자 앞에서 노래 부른 적이 처음이어가지고 먼저 한 소절 불러주시면 안 돼요? 어떤 노래 좋아하시죠? 아 저 아이유님 노래 좋아해요 아이유? 길을 잃었다 길을 잃었어요? 네 지금 길을 좀 잃은 거 같아가지고 저도 불러드릴게요 저 진드래곤 노래 좋아해가지고 아 지디 지디요? 아 하신 거예요? 네 아 근데 혹시 술 마시는 거 좋아하세요? 아 저 술 좋아하죠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저 주량 고량주 중자 한 병이요 되게 잘 드시네요 오 좋아하시네 고마워요 같이 마실까요? 술이라도 원래 초면에 술부터 먹어야 약간 부끄러움도 덜하고 그러는 건데 실제로 보면 흠뻑 빠질 겁니다 저 되게 멋있어요 사실 너무 궁금한데요 오늘 당장 안 되나? 혹시 시간 되시죠? 저 시간 되죠 시간 엄청 많아요 저 백수예요 어? 백수는 좀 싫은데? 아 백수 아니고요 저 백숙 근데 사실 예상했어 난지 알고 있었어? 내가 아는 사람이 이영지 조나단 진절미 밖에 없어가지고 이게 뭐냐면 이게 뭐야? 이게 찐침박스라는 건데 찐침박스? 이 안에 오늘 우리가 체험해볼 게 들어있어 궁금해요 뭐야? 보드게임이네 보드게임? 어 주루마블 아니야 주루마블? 그게 뭐야? 이제 부루마블 알지? 옛날에 우리 했던 거 알지? 보루마블 약간 그런 거네 손잡기 막 이런 거 있네 이모! 우리 술 좀 줘서 아까 고량주 아 고량주 고량주 좋아하지 고량주는 이제 숙취가 없으니까 좋아하는 거고 가볍게 지난 친구 시즌2를 위하여 오케이 하나 둘 셋 지난 친구 시즌2를 위하여 시작할게 3 3 아무도 모르는 본인 비밀 얘기하기 비밀? 아무도 몰라야 돼 진짜? 진한 친구한테만 얘기할 수 있어요 진한 친구니까 비밀 비밀 한 가지 있어 어? 여기 입술에 점이 있어 사실 점이 있어? 여기 사이에 아 진짜? 왜 그렇게 쳐다봐? 아 이거 알려주니까 볼 수밖에 없어 입술에 여기에 사이에 진짜 조그마한 점이 있거든? 내가 항상 뭘 바르니까 몰라 아 사람들 아무도 몰라? 이거 한번 보여줄게 줄래? 지워야지 볼 수 있는데 너가 지워주겠니? 그건 아니잖아 아직 지워주진 못하겠어 오케이 오케이 3 또 3이네 상대방 첫 인상은? 이거 갑자기 잘생기 좋게 아 이거 잘생기지 않았는데 마시마로 닮았다고 생각했어 어? 그 얘기 개 많이 들었어 김현이 들어? 돌직구야 내가 좀 귀엽고 마시마로 갖고 무기타니? 1분 동안 마주보며 당연하지 게임 아 래퍼들 중에 그래도 내가 제일 낫다고 생각하지? 당연하지 너 스스로 여자 잘 꾸신다고 생각하지? 이건 진짜 아니야 당연하지 나 첫 인상 보니까 응 사귀고 싶지 당연하지 쉽지 않다 응 응 너 아까 응 내 입술에 응 전보니까 뽀뽀하고 싶었지 너 당연하지 너 남자 볼 때 상체 근육 보지 짜증나 당연하지 응 됐어요 절 미 원샷 인사 탈게 술이 더 있어야겠다 짠해 줄게 상대방 심쿵 시키고 심쿵 못 시키면 마셔야돼 심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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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야? 갑자기 옆에 왔어? 웬원아 술이 달다 그냥 누나꺼 하잖아 아 많이 마시네 오늘 한 나오게 상대방 장점 얘기하기 너가 아까 그 어플로 몸 좋다고 했잖아 난 본 적이 없거든? 아니 그런 거는 잠깐만 이게 내가 그럼 지금 보여주면 장점으로 인정해줄게 아 근데 이게 그 프레임으로 봐야 일단 벌써부터 보여주기에는 아 알았어 그냥 스캔이 안 돼? 어 그래? 어 잘 안 되는 거 같아 스캔이 안 된다고? 이게 스캔이 안 돼? 안 돼 진짜 안 돼? 그러면 나 그거 만져봐도 돼? 근육 아 일로 와봐 나는 복근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봐봐 여기 이거 봐봐 여기서 여기 내려가는 거 봐봐 아니 눈을 왜 감아? 어 때미는 거 아니잖아 왜 이렇게 문질러 아니 문지르는 게 아니라 아니 내가 내가 만지고 싶어 알았어 근데 이거를 이렇게 만져야 돼 이렇게? 내가 진짜 나중에 눈으로 직접 아 눈으로 확인해 확인할게 이미 다른 사람 보여줬거든 질투 나네 나 할게 그래 노래 한 조절 근데 내 노래를 부르고 싶거든 어 근데 그 노래 치해주면 안 돼? 널 만나러 가는 일이야 아 불러줄게 나 진짜 그 노래 좋아하거든 둘 둘 난 너를 만나러 가 너가 싫어하지만 연락도 안 하고 가 예 예 차가 내 쪽으로 달려온다지만 오늘만에 난 피할 거야 그냥 날치고 좀 가 예 예 여기까지 아 이 노래 많이 듣는구나 나 그 노래 진짜 좋아해 고맙다 이성을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솔직하게 얘기해 목소리 왜? 목소리에 따라서 그 사람이 여자로 보이고 여자로 안 보이고 그런 게 있어 내 목소리 어때? 눈을 감고 들어볼게 내 목소리 어때? 왜 그래? 원래 새로 해 오케이 오케이 내 목소리 어때? 괜찮은 것 같아 괜찮아 호감이 간다 뭐 시켜주면 안 돼? 나한테 멘트라도 정해주세요 연상한테 보여주는 애교같이 한다 눈아 취했다 더 마셔라야 귀여워 그래? 상대간 손잡기 이야 손잡고 구사에 던져 그래 되게 온도가 잘 맞지 않아? 그러니까 따뜻하다 좋다 응 나도 따뜻한 사람 좋아해 나는 마음도 따뜻해 아 그래? 손 잡으려네 어떻게 던지게? 입으로 던져 그냥 두 칸 뭐야? 뒤로 두 칸 주루마블 오늘 해보니까 어땠어? 이것보다 근데 더 그런 거 있을 것 같아 더 매운맛을 만해? 더 매운맛을 이거 안 되겠구만 더 매운맛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거를 남사친 여사친이 한다 우리처럼 그러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원래 소감이 있는 상태 그냥 진짜 찐 남사친 여사친 그냥 찐 친구였는데 이걸 함으로써 서로 마음이 생길 수가 있다 없다 있을 것 같아 있을 것 같아 확실히 7위 그래서 나한테 좀 생겼나? 자기야? 게임 끝났어 나 약간 가몰입 중이여가지고 근데 그거는 느꼈어 자칫하면 생길 수도 있겠다 위험하겠다 이거 위험한 게임이다 오늘 위험했어 손? 조금 위험했어 나도 카메라 꺼주세요 그냥 박보영 대 진절미 박보영 대 진절미 너무 센 거 아니야? 너도 대진만 좋았으면 좀 많이 올라갔을 텐데 지금 대진이 아 안타깝다 레드벨벳 슬기 대 이영지 이영지 오 이영지 너의 귀가 흥미로워 보이거든 내가? 내가 지금 흥미로워니? 너 지금 혹시 집중하고 있니? 나 흥미로워니? 오케이 이영지 이영지